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아 진짜 너무한다 쌀 갖다 줬더니 쓰레기로 갖다 놓고 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여기 좀 개화동인데 떨지마 뭘 개화동이야 떨지마 뭘 떨어? 나 지금 형도의 집 앞이야 무슨 소리야 어디 개화동 어디야 얘기해봐 개화동 갔다 왔어 갔다 왔대 웃기고 왜 왔어 우리 집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어 왜 안 들려 전화가 여기 여보세요? 안 들려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이게 언제적 슬픈냐 준호가 어떻게 눈치챈 거야 이거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여보세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게 형돈이지 아 형돈이들 가야겠네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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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있어야지 여기 앉아서 여기서 잠복 근무해야지 다car 고등학생 대장 잘못 sab 하응 누구지...? 아이고 무덩질 현동질 어째나요 우리 기aga 어? 어? 야 길이 어딨어 이거? 어 누나 어디야? 야 준하 형네 집이 잠실 아니야? 잠실? 잠실 아니야 나 지금 올림픽대로 타고 가는데 아 내비가 없어 우리 차에 잘 따라오다가 왜 나를 놓쳤어 아니 니가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 해버리더니 없어졌어 야 너 개화동으로 가면 개화동이 뭐야 어디야? 너희 집? 아 진짜 너희 집으로 내가 왜 가 야 너 진짜 그러면 끝이다 에이 말도 안 되는 거 있어 나 아직 쓰레기 안 넣었어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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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우리 집에 우리 집 작살나겠다 이러다가 아니면 쓰레기 철곡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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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길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야 씨 길이 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황전형 어디서 전화하고 있고 홍철이는 차에 쪽에 있는 거 같아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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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בה feito 굿바이 아 카드 안 놔두고 왔어 아 카드 안 놔두고 왔네 아 빨리 가야川 후회 또니, 또니. 이렇게 하면 대리대도 무지 알잖아. 아, 여기인 것 같다. 어? 이게 또 뭐야? 잠시만 저거 길이 아닌가? 길인데? 쟤 왜 여기 와 있지? 잠깐만 얘도 형 동일이 좀 왔나 본데? 어? 재석이 형입니다. 네, 형. 야, 너 형 동일이 좀 와 있니? 아니, 나 준하 형네 갔는데요? 너 준하 형네 갔다고? 네. 진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바로 앞이에요. 너 바로 앞이야 준하 형네? 예. 그래, 알았어. 예. 참, 야. 지가 준하 형네래, 참만. 야, 지가. 지가 지금 준하 형네 앞이래. 이번 내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네, 형. 길아. 네. 지금 준하 형네 누구누구 있니? 준하 형네 지금 홍칠이, 형도니, 명수 형 오시고 계시고요. 저도 가고 있고요. 저요? 너. 저요? 너. 내가 지금 어디라고? 야, 네가 어디라고? 야, 네가 어디라고? 여기 웬일이지 형? 너 여기 웬일이야? 저 돈이. 어? 돈이. 야, 정말 진짜. 야. 너 여기다 두고 가게? 네. 내 아이템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 50m 쓰레기 봉투잖아요? 어. 제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 만들 수 있죠, 편의점에서. 모조품을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집에 3시 전까지만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거 확인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넌 아주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아주 멋된 것만 배웠다. 야, 너 어떻게 흡수가 그런 건 그렇게 빠르냐?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여기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야, 태연하게 저리 짱 집 앞이라고 내가 진짜 그럴 수 있니? 아, 그게 아니래요. 야, 규리도 뭐야? 뭐지 이거? 규리? 형, 아무래도 규리 형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 이 형 맨날 어설프게, 어설프게 작전자잖아. 너무 친한데? 형들, 이거. 돈이야. 너 어디야? 아, 죽겠다 진짜. 아니, 내 이름 들어봐. 너는 지금 나랑 홍철이 눈에 벗어났거든? 그렇게만 알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간다니까 지금 준하 형 내로. 너 진짜로 내 차 보면 나 데리러 올래? 야, 타이어가 펑크났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내가 타이어가 펑크났다. 웃기잖아. 야, 웃기잖아, 야. 방송 중에 타이어 펑크난 게 웃기잖아, 그렇지? 야, 타이어 펑크난 게 지금 이 시간이면 충분히 개화동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야. 무슨 개화동을 내가 이 비닐인데 내가 어떻게 가냐? 야, 타이어가 펑크났다, 말이 돼? 아, 이게 나도 웃기다니까 타이어가 터진 게? 야, 잠시만. 방송 중에 터진 게 말이 되냐? 야, 니네 집 갔다 오시냐니까. 형. 진짜 홍철아. 이제 모듬을, 형에 대한 모든 걸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 말. 야, 5분만 믿어. 안 믿게, 안 믿게. 빨리, 빨리, 빨리. 야, 얘 정말. 야, 진짜 너무 많다, 너. 아니, 형만 착한 사람들 빌리려고 그래요. 이런 게 한 번 가야겠다. 아니, 거짓말을 하잖아. 아니, 예능 한 지 얼마나 했다고 벌써. 아니,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혹시 명수 형한테 선언한 거 없어? 있죠, 인기야. 있어? 뭐 있어, 너? 맨날 뭐 하와 오면 나가라고 그러고. 맨날 툭 하면 때리고. 난 안 때리던데? 형은 성인이잖아요. 넌 성인 어디냐? 야, 네 나이는 30대 중반을 접어드는 네가. 어? 네가 성인 아니면 뭐니, 너는? 너는 좀 아동이니?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떠냐고. 명수 형 날 가서 나는 또 가면 명수 형이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명수 형을 유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 형은 내가 보니까 좌우를 안 보더라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그러니까 네가 이 옷을 입고 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명수 형이 오면 조금만 도망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재빨리 가서 봉투 딱 넣고 딱 나오면 되지. 아, 나도 여기까지 왔대니까 형도니. 형도 마음속에 형도니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없다니까. 나도 왜 오셨어요, 여기. 아니, 나도 살아야 되니까 왔지. 왜 여기까지 못 오고. 명수 형이 하귀세를 들고 막 쫓았다니까 나를. 아, 나 어저께 배신당했는데 오늘. 어저께도 아니지. 오늘 배신당한 거지. 형도니 신혼이잖아. 어차피 내가 보니까 저 쩌리장이 좀 길 것 같은데? 쩌리장한테 몇 개가 모여 있잖아. 제수 씨 봐서 참는다, 내가 진짜. 그래, 그래. 제수 씨 봐서. 갑시다, 형님. 그래. 제수 씨. 형도나, 진짜 너네 집에 왔다가 지금 이거 봤지? 여기다 넣고 가면 된다. 여기다 넣고 가면 돼. 나 가면 돼, 형도나. 가면 돼, 형도나. 나 가면 돼. 근데 우리 다시 갈게. 설마 너 우리 집 앞에 지금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지금 풀었잖아. 믿고 간다. 나 가면 돼. 나 가면 돼. 나 가면 돼.